야 진리인데? 뭐해? 인마 그만 놨다 이거 주면 뭔데? 안 가노? 진짜 안 떼주면 안 돼? 안 가녔다 진짜 잘 안 내도? 네 승리해 어 가슴 인사를 좀 해 가슴가 어 안녕 어? 안녕 안녕 가슴가 뭔데? 죽을래? 아윙 지금 방송 딱 켜가지고 같이 한 먹방 아유 우리 딱 돼요 아이고 아윙 너 좋댔다 야 부리지 않다 야 기운 불알 나온다 야 잠깐만 바지 이슈 있다 배지 입었나? 나 밴 다리 뭔데? 불알 나왔다 닥터 가봐 너 원샷 쳐 원샷 쳐고 있는 데 가면 밥 먹으러 바로 출간할게요 형님들 원샷 먹으러 갈게요 저 평상에 앉아도 돼요? 네 돼요 이긴다 오? 여기 뭐 동물 있는데? 이긴다 미쳤다 정말 많아 이라고 어디야? 닭구이 저거 반반 되나요? 양념 간장반 이거 4만4천원짜리랑요? 해물 파자마자 감자지네 너나? 행 해물이 지진인다 잘 안진다 그러면 어차피 그 해물? 예행 감자전도 하나 주시고요 하하하하하하 입수 미션 안 해요? 전은 하는데 몇 개? 입수하게 누리는 수상한 게 조합 근데 나 돈 좀 먹고 싶긴 한데 기운이 더 먹고 싶은데 누리 한잔 먹어 막 면보이었다 아이가 면보 임마 왜 이렇게 순고할까로 야 행보 이거 하고 세탁소 가서 어 여기 고매 요 원래 그렇네 내 방 견탈 받는데 포할뻔했어요 임마 했다 아이가 아 속말난 좋다 지금 여자들 죽는다 이 새끼야. 그래 진짜 죽겠지. 햄버기는 진짜 긍정적이야. 면역이지. 여자들이 볼 때는 꼬린다 라고 생각을 하는구나. 아 맞잖아. 나는 좋아하는 여자는 좋아. 남자는 또 자신감이니까. 자신감 없는 사람은 나의 주인아. 요리하는 것보다 이래 사는 게 맞지. 근데 내 이래 사는 거, 이렇게 사는 거 피치 처진 거 안 들기라고 닉하잖아. 난 종연할 기분이 돼 죽겠다. 오늘 매우는 감자저이. 그리고 간장, 간장 닭불고기부터. 양념 없는 것부터 구울게요. 아주 센스 있다. 가게 이름은 이 감나무집입니다. 자 먹어보자. 햄버거 좀 물어. 어어. 부샤. 이거 완전 생강급인데. 음 맛있다. 울 아파 나이 욕시 베이베. 가사 그거 아니다니까? 귀염만 나이 욕시 베이베. 15년째 땅따라. 지금 땡장. 깜짝 놀랐네. 입수.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먹고 나면 이제 일모 말고 두모라고 불러야겠는데. 이거 초점한 거만 모르나? 와 잠깐만 손으로. 와 맞다 까볼 뻔했다. 손으로 간장놀이에 뚱팡이네. 야 질긴데. 이거 인마 그만 안 가놔. 이거 주모 뭔데? 안 가놔. 진짜 떼주노는데? 어 알았다. 진짜 잡았다, 또? 네. 알았다. 오줌마 안 도망가. 오줌마 안 도망가. 근데 팔에 가면 안 도망가. 풀렸데 있는 거 같은데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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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도웅쩍 한번 맛볼이 멈춘기야 뭐. 맛있다. 엄마 기훈아. 응. 올리봐라. 응. 아 우리 초등학생 때 생각난다. 그래. 세븐이 잡상 올라가서 맨날 돈 없는 거 없거든. 맨날 맨날. 맨날. 맨날 멧돼지 잡아가. 바로 해체해봐. 빨리 먹다. 우리는 양주장이 있었거든 동네에. 그래. 대포 사니가 들어가. 오오! 네! 말 좋나 많네. 오. 마는겨! 에잏! 고장 많구만 모르노! 마는겨! 아아아! 이래서 균샘 균샘 가르기야. 응. 뭐 먹고 싶다. 응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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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을. 한잔해 한잔해. 오잇. 세 잔만큼 하면 욕 먹겠지. 엠베이 어차피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 뭐! 괜찮다 인마 오래 살아야지 인마. 마 300일 더 사나? 350일 더 사나? 근데 니네 사이에 누가 제일 오래 살까? 일단 내가 제일 짧을 때는. 근데 너 사이에는 건강하게 사는데 안색이 너무 많아. 난 이 몸에 땀이 안 나니까 간다. 그냥 피부가 어두워서 그런 거 아이가?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같다 나는. 일단 생각보다 건강하아. 니 마인드 사이에... 좀말아라! 미안하다. 내가 일을 그렇게 만든 거 같다. 우리 엄마 같다가 볼까? 진영 형 형 형이 안 나요? 됐다! 엠블랙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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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묻어도 된다. 껍데기는... 형님 언제까지 한 번 나오나 보이시다. 아 빈칭이 쳐가고 탈이 죽어있다. 이야 입맛이 싸악 뜨거워! 야 불신 싹 꺼내요! 이야 디운이 한 번 본다 내가! 디운이 니네 한 번 본다! 와... 아... 아... 어? 야 성민이... 어 나 왔니? 야 성민이 안 불렀는데 왜 왔노? 성민이 왔는데? 어? 누가 성민이 불렀어? 제가 누군데? 아 성민이... 가슴 인사를 좀 해라 자스가. 어? 안녕? 응 안녕? 안녕? 나 성도 먹으면 돼 죽을래야? 어? 안녕? 아니 방금 전까지 자다. 아니 지나가는 길에... 어디 지나가는 길은데? 아 잠깐 한 명이 불러들렸어? 아니 너희가 딱 보이네 지나가는데. 야 박상을 지나가는 길이었구나. 야 그래도 부모님에 와야지 아무도 안 부른데 뭐야 너. 야 성민이 밥은 먹나? 어 밥 먹었어. 가라. 잘 가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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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